해외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 해외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또 한 주간에 있었던 해외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정리를 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김미나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김미나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우리 코너에 있었던 일들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저희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개별 종목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다우지수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지금 북한이 각을 세우면서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뉴욕 3대 지수들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일 대비 0.93% 하락한 21,844.01포인트에 시장을 마감하면서 지금 22,000선을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S&P500 역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1% 이상의 1일 하락폭을 나타내면서 지금 전일 대비 1.45% 내린 2,438.21포인트에 또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여러분 차트 보시면 지금 거의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쭉 이어가다가 최근 3일 동안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저희가 수요일 방송에서 잠깐 언급해드렸었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하락의 원인을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어제예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어떤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 고조 이런 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로 그렇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방산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는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늘었죠. 그래서 금값은 지금 12월물 기준으로 온수당 0.8% 상승한 1,290.1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나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일 대비 2.13%나 하락한 6,216.87포인트의 시장을 마감했죠. 기술주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싹 다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지금 급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날 북한이 이제 괌에 대해서 뭐 사격하겠다 이런 계획을 일부 발표하면서 미국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후에 경고가 약했던 것 같다 하면서 막 발언 수위를 그런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과 미국이 막 서로 막말하는 사이에 저희 대표 변동성 지수죠. 빅스직수 역시 지금 44.64%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16.07%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이제 뭐 이 와중에도 완만한 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노동시장이 좀 강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애초 목표치였던 2%는 충분히 달성하겠다. 이렇게 잘 가고 있다는 의견을 좀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보시면 역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이 심해지면서 그리고 뉴욕 증시가 조금 약세의 모습입니다. FTS 지수 보시면 전일 대비 0.37% 하락한 19,875.03포인트에 지금 시장을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를 포함한 전반적인 유럽 지수들이 거의 다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주택 건설주들이 지금 대거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북한 리스크에다가 지금 금리 하락까지 국채금리 하락까지 좀 더해지면서 대표적인 유럽 금융주의 어떤 바로미터죠. 뭐 도이체방크나 코메르츠방크도 어제에 이어서 꾸준히 계속 주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스톡스 600 같은 지수도 전일 대비 1%나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좀 금의 수요가 몰리면서 금값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중국 보시면 사회종합지수 역시 2벌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회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42% 하락한 지금 보시면 3261.75포인트의 시장을 마감했죠. 그리고 선전 성분지수도 0.61% 하락한 1480.64포인트 기록했고요. 창업판 역시 0.53% 하락한 1753.67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도 역시 전반적으로 북한 발 리스크의 영향을 아주 조금은 받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만큼은 좀 안 받는, 따로 가는, 디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날 철강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면서 지수하락을 이끌어냈는데요. 중국 당국은 9일 거래소와 철강 업체 임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었죠. 최근 들어 철근 선물 가격이 급등하고 철강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 당국이 시장에 충격을 쥐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오량액부터 보실 텐데요. 오량액이 신천시장에 상장된 저희가 예전에 선광통 방송 때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지금은 저희 액티브 포트폴리오에 담아가고 있는 그런 종목 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올 초부터 거의 꾸준히 정배열 보여주면서 우상량하고 있죠. 그리고 지수의 전반적인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량액 1.49%나 상승하면서 56.64위안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의 상승은 보시면 거래량까지 받쳐주고 있는 아주 깔끔한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오량액 꾸준한 매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국 현지에서는 올해 판매업체들의 매출 총이익률이 기존의 목표치였던 20%에 충분히 다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주류 판매 비중을 기존의 30%에서 지금 50%까지 꾸준히 계속 끌어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이제 혼합 소유제가 시작을 했죠. 그리고 국가 지분이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투자자 유치에 발벗고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획대로 비즈니스 잘 추진되고 있는 좋은 모습이고요. 오량액 보유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혼합 소유제 개혁 이 부분 좀 지켜보시고 또 프리미엄 주류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가지 체크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패시브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죠. 저희가 한 번에 추가 매수를 있어서 지금 비중 10% 가져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차트 보시면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일 대비 지금 3.78%나 하락한 169.14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170달러 선이 깨지면서 지난 27일 하락 이후에 반등하지 못하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인데 차트 보시면 어제부터 이틀 동안에 5일선과 11선이 지금 데드프로스 막 만들어내면서 우아양하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죠. 월트 디즈니가 넷플릭스하고 결별하고요. 자체 영상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 이슈를 아무래도 직접적인 하락 원인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는 지난 8일에 분기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 넷플릭스와 결별을 하고 자체적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자 이렇게 되면 원래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었던 유명한 애니메이션들이죠. 주토피아나 아니면 모아나 그리고 미녀와 야수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을 더 이상 넷플릭스에서 볼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결정이 양사 모두 주가에 좀 악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월트 디즈니 주가가 아마 당일에 3.8%나 빠졌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역시 주가가 2%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업계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생기는 성장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도 이번 이슈 전날에 밀러월드를 인수한다고 밝혔었죠. 넷플릭스가 지금 처음 인수하는 그런 회사인데 밀러월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킥에스나 아니면 킹스맨 시리즈 그리고 울버린 같은 영화의 원작을 제작했던 코믹 출판사죠. 이런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시리즈를 또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부분 좀 살펴보시면서요. 저희가 포트폴리오 조절은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다가 다음 주 중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10% 그대로 홀딩하겠고요. 마지막으로 V&Q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V&Q는 그동안 저희가 비교적 언급을 좀 적게 했던 종목이죠. 어제 저녁 대비 0.72% 하락한 82.61달러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패시브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종목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종목이었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6년째 꾸준히 제가 월봉을 좀 준비했는데 6년째 꾸준히 우상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패시브한 종목의 어떤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장기 투자와 동시에 저희가 금리 상승까지 염두에 든 어떤 종목 배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83년, 1983년 이후에 있었던 지난 5차례의 금리 상승기에도 그랬고요. 실제로 리츠 투자가 본격화된 2005년 이후를 보면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과 리츠 지수가 상관광객이 굉장히 높은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매수가가 82.16달러였고요. 지금 가격이 82.6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입하셔도 부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의 경기 회복과 같이 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 한 주간에 있었던 시장과 그리고 종목별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김민하이프에 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